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같이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원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일까 어땠게야 예수 잘 믿는 것일까 하는 것을 늘상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전에 즐겨 이렇게 들었던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를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인데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리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은 그리스도인이죠 그가 일제강점기에 살아가면서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갔을까 이 시 한 편에 그의 인생 그의 삶의 철학이 그의 신앙이 다 이렇게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 어쩌면 이 시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지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쩌면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서도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라고 했는데 예수는 나의 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분명한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삶이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후주시라면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내 자신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시점부터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린 그것을 다시 성경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을 마주하며 그분의 시선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나의 후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두 가지 사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산을 잃는 것도 두렵고 사업이 안 되는 것도 두렵고 직장생활에 그저 어려움이 오는 것도 두렵고 구조조정이 되는 것도 두렵고 지식 못하는 것도 두렵고 정말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큰애가 얼마 전에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 그 훈련소 앞에 가서 식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시켜놓는데 도무지 입을 대지 않아요 먹으려 하지 않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냐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군대에 가는 것이 꼭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지옥을 가봤나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군생활에 대한 두려움 아마 자기가 제일 무서운 것이 또 하면 지옥이라고 생각했는지 아마 그 지옥에 빗댈 만큼 답답한 자기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지옥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주에는 휴가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안 될까 봐 죽을까 봐 내가 해보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2000년이나 시간을 뒤로 하고 그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살았습니다 로마 황제 그 권력의 박해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같은 민족 동족들의 가족들의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핍박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종교 자유의 시대가 아니고 철제의 자유가 차단된 시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내 믿음의 실상을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끌려가는 시대에 살았던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바로 그런 시대에 강력하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추간하신 하나님 그를 두려워할 자로 사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인용은 이사야 8장 13전에 더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두려움이 떨었어요 아수르 제국에 그 나라가 강성해지며 곧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또한 남유다를 침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 연합군 때문에 두려워 떨고 한 제국 때문에 두려워 떨고 그때 이사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만굴의 여와 그를 거룩한 자로 너희가 여기고 그를 두려워하며 오직 그분만을 놀라워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자로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앞에 있는 놀라운 일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놀라우신 분으로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내 앞에 닥쳐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무서워하며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도 바로 그 모든 그 주변의 나라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당시에 주라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다 할 때 그 주 퀘리오스라는 그 말을 사람들은 로마 황제에 빗대어 그 말을 사용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주인이다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다 우리들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인식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 황제가 그들의 주인 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주로 믿을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에는 여우와 하나님을 일컬어 아도나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세기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기록에 보면 그런 그 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충성의 고백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우리 주님을 어떻게 주님 앞에 내가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글이 있는데 바로 이런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나로 하여금 가이사의 충신들이 가이사에게 바쳤던 그 충성보다 주님을 향한 충성의 정도가 결코 적지 않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이 그 가이사 황제에 충성했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거기다 목숨을 내건 수많은 충신들이 그 밑에 있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은 놀랍게도 그들의 충성보다 결코 적지 않게 하소서 나의 충성이 나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우린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너의 육체는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몸과 영혼이라도 저 지옥불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고 마태모 10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에 잠시 고난을 주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뿐이 있다면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에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생명의 부활을 믿고 심판의 부활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그분의 시선에 그분의 시선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는 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사도 베드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3장 16절 16절 17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은이라 아멘 우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린 우리 마음에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 가진 양심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종류의 양심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깨끗한 양심도 있고 더러운 양심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화임맞은 양심 불타버린 양심도 있다는 겁니다 또 양심을 버린 자도 있고 그 양심을 위하여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신의 말처럼 거리낌이 없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겠다고 힘쓰겠다고 고백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인전 23장 1절에도 24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베지스란 총독 앞에서도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어떻게 양심을 버리고 살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신 양심으로 살았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거리낌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힘쓰며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양심을 버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한 오일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잡이 없나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려부 우리를 해방하였다 라고 했는데 그 해방 그 자유가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죄를 짓는 양심의 자유가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깨끗한 양심을 가져라 설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시선을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내가 새로 거듭난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다면 제사 안 받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찬양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왜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할까요 디모대전서 1장 19절에 그 사도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대에게 이렇게 곤멸하죠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제가 양심을 버렸고 그 양심을 버린 결과 그 믿음이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있습니다 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심을 버리고 난 뒤에 더욱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양심을 버린 그 결과는 믿음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파선하였다 배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는 것처럼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후메네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알렉산드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양심을 버린 자가 있었고 믿음이 파선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디모델전서 4장 2절엔 더 심각하게 이야기하죠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왜 거짓말을 하고도 부끄러움이 없을까 우리 뭐 예수님께 전에도 뭐 우린 양심이 있어가지고 거짓말하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근거림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말하면 담대해집니까 뻔뻔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보다 아마 예수 믿은 후에는 더 큰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람 앞에 거짓말한다는 두려움보다 그것이 발갈될까 봐 하는 두려움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두려움으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왜 언젠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다시 서게 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도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드의 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니 이들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자는 이미 그 양심이 얻게 되었다고요 화인을 맞았다는 겁니다 불에 타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길이 있다면요 그건 선한 양심으로 우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한 양심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하니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안하니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한 일을 하기를 기뻐하고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의 선한 양심을 가져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오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오히려 차라리 핍박을 받을지라도 선한 양심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을 먹는 것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개혁하고자 힘쓰겠습니까 선한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 뜻대로 세우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일에 우리가 힘쓰겠습니까 선한 양심이 없다면 아마 예배하는 일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일 관심 없을 겁니다 선한 양심이 없다면 선한 양심에 화해를 맞았다면 우리는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 이 사회적 양심을 도덕 윤리라고 합니다 그보다 더 확실하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회의 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런 사회적 양심 일반 양심보다 더 수준 있는 더 높은 수준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수준이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그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선한 양심으로 알고 살아갔지만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되어서 우리가 격기 갈 때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비결이 있다면 죽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것은 끝없이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통하여 또 책망하실 때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양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저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 했습니다 이미 양심을 버린 자는 그 양심의 찔림이 없겠죠 양심이 죽은 자는 찔림이 없겠죠 양심이 활맞은 자는 찔림이 없겠죠 그러나 양심이 살아있는 자는 그리스도로만 주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옵니다 멀어지려 가다도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늘상 그 말씀을 즐겨 우리 마음에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양심을 통하여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우리를 책망하시리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양심을 버린 자가 되지 않고 양심에 화임맞은 자가 되지 하냐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참된 크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를 크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시설을 느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선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양심에 선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더서 양심을 버린 자가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양심을 따라 하늘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다같이 우리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어?